자궁경부암 암이라고 하면 일단 살 수 있느냐?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? 자궁경부암 1기 중에 초다 그러면 사실 완치율이 99%거든요 솔직히 이걸로 안 죽어요 그런 소견을 받고 진료실에 와서 막 우시면요 울 일이 아니시네 혈사 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체포검사나 발교수 검사를 열심히 받는 분들은요 대부분 걸려봤자 1기 초에서 다 진단이 되세요 1기 같은 경우는 95% 이상이고 2기 같은 경우는 90% 언저리? 90% 좀 밑에 완치율이요 3기 같은 경우는 한 60-70%라고 해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곳도 있는데 좀 낮죠 1-10% 완치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치율이라는 거는요 5년 동안 재발 안 했을 때 그때 이제 완치율이